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오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듯 작은 이름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역사 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이름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역사 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역사 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삶의 역사 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역사 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삶의 역사 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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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삶의 역사 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역사 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입니다 아멘 신실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 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으시리라 나를 상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우리 함께 박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 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으시리라 나를 상세 전부터 나를 상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히 날 영원히 뒤로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기도하소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두 분의 드러났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선축할지 않아 한 사람으로 주를 높이며 두 분의 드러났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선축할지 않아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죽게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죽게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두 분의 드러났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선축할지 않아 감사함으로 주의 선축할지 않아 주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선실하심이 주의 선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선축할지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congress справ함으로 헤ikkeINS 찬송합니다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엉축할지 않아 chunks축할지 받아 찬송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벗어드립니다 아멘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한 번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실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주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죽겠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믿음 나의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터뜨려 우리 터뜨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죽겠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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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죽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면 나아갈 때 주님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괴를 위하기도 할 때 우리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더 멋진 교회로 거듭나게 알려주시고 새로운 도약하는 더욱더 부흥하는 우리 과륨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시간 두더 높이 된 채로 주여 세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